일단 문자 HPSP 5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전문가님 기다리면 원금 회복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네. 주식은 수익 보려고 하신 건데. 원금을 회복하려고 은행을 하신다니. 은행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매수하신 시점이 다소 높은 구간에서 사셨어요. 이거 4만원 자리가 조금 지지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3만 5천원 살짝 이탈 나왔는데 여기 4만원대는 좀 유지가 돼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한 번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가 같이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세 모인다라고 좀 감안을 해도 4만원은 항상 좀 유지를 해주자. 이게 심리적인 라인은 4만원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추이를 좀 돌리려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뭔가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고 형들이 올라가야죠.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얘가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거의 600% 올랐어요. 이거 더 상승하길 바라시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반등 나오면 4만 5천원.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이제 4만 5천원 정도 목표가 1차적으로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그 다음은 5만 5천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조금 회복되고 여기 양봉 떠서 돌아오는지를 좀 확인하자. 어쨌든 4만원을 좀 유지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좀 흐름 보시면서 4만원 회복되는지가 확인하시는 게 1차적인 전략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